완전 멋있어. 왜? 무서워. 무서워. 진짜 무서워. 무서워. 왜? 진짜 무서워. 진짜, 진짜. 그럼 당첨된 거고, 그럼 무서워하니까. 오늘 무서워만 해. 무서워하는 소리.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페셜으로 해가지고. 이 사람은 이제 대형으로. 진짜 못해겠어. 가봐요?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그렇지. 그렇지. 잘 간다. 다리를 거주하죠. 다리를. 그러면 실제로 안 가죠. 좋으세요. 잘 잡는 거주시겠네. 잘 잡는 거주시겠네. 예정도. 안다. 잘 가. 잘 두. 그렇지. 그렇지. 옆으로 더. 서양도. 한 개 더. 다시 가려주시게요. 잘 다리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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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수영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순간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안구님한테 좀 기대도 되겠다 수영은 배워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되게 설렁 설렁 나를 지은 것 같던데 아니에요 일단 제가 물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일단 그냥 되든 안되든 왔다갔다 시키더라구요 거기서 좀 재밌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 아 저는 이제 그냥 허리를 잡았다는 것만으로 남자를 딴 생각을 걸었는데 물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건데 양들은 그런걸 약간 생각하고 저런 물놀이 가거든요 여자도 응응 기대하면 가는거죠 맞아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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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고맙습니다